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 출구 승차와 차박 둘다 가능한 황제 시트 작업이 인기입니다 오늘 차주님께서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후 대구에서 탁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거리가 멀어 직접 대전으로 차량 입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예약 후 탁송으로 입구해주셔도 됩니다 9인승 2열, 3열, 4열을 모두 탈구한 후 롱레일을 설치하여 아트원 황제시티를 장착하였습니다 순정 색상과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로 제작되어 순정틱한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승차 모드 시에는 2인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팔걸이에 위치한 등판, 언더스포트, 스위치 버튼을 눌러 탑승자가 편안한 자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선 컵폴더가 위치하여 실용성까지 겸비하였습니다 일체형 시트로 넓은 시트 포지션을 갖추고 있어 탑승자를 황제로 만들어줍니다 차박 모드로 변환 시에는 트렁크 쪽에 장착된 등판, 방석 스위치를 눌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로 변환 가능합니다 방석 부분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굴곡 없이 완벽한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누워있으면 힘든 그 자체입니다 4세대 카니발에서 차박을 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트렁크에 리어 텐트를 설치하여 차박을 할 경우에는 황제 시트를 트렁크 쪽으로 최대한 뒤로 이동시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팔쿠션 겸 목쿠션 헤드레스트를 확장하여 등판과 헤드레스트 사이 빈 부분에 목쿠션을 놓아 머리를 편안하게 바칠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 간격을 조절하는 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수납함 안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있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됩니다 실내 LED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 차박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트온 황제 차박 개조에 있습니다 승차와 차박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트온 황제 차박 미리 예약해 주시면 당일 작업 후 출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